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계속해서 폭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폭우가 내려서 항공편과 열차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7월 18일 어제 중국 기상당국은 7월 17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7월 18일 어제 오전에 베이징에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기상 경보는 총 4단계입니다.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 아래가 오렌지색, 황색, 청색 경보가 있습니다. 7월 18일 어제 오전에 베이징의 강수량은 일부 지역은 150mm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나타낸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베이징의 폭우 때문에 베이징의 서우드공항과 다신공항에서는 7월 18일 오전에만 각각 175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또한 베이징과 주변 지역을 오가는 열차들도 일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은 지난 7월 12일에도 베이징과 허베 지역의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해서 초중고교가 휴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직장인들도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중국 허베이에 중국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허베이에 역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홍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리가 12개가 홍수로 끊어졌고 주민들이 침수 피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